xsfm입니다. idwk. mbc 2023년 1월 7일 수호자를 자처했고 민주당 텃밭 치던 뉴욕 지역구에서 당선돼 공화당의 차세대 지도자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성공신화 대부분이 가짜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혈통도 날쪄였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알질의 유승균 비디입니다. 독특한 이력으로 대중에게 인기를 끌어 당선된 정치인이 그가 인기를 끈 요소인 민족, 태생, 학력, 직업, 성정체성에 대해 거짓말을 했고 거짓말이 들켰는데 그냥 의원 자리를 사수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가 전세계에 망신을 당하고 있는 요즘 미국 정치의 망신거리 한가지를 들어봅니다. 23년 4월 네번째 주말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501회 토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저는 윤세민이 통한 게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나성통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개 방송만 하고 보낼 리가 없죠. 정말이지 몸무게가 절반이 되도록 뽑아먹고 있습니다. 올해 더워질 때까지 내내 들으실 거고요. 나성인이 사실 지금 저희가 녹음하는 오늘 기준으로는 내일모레 출국하는데 붙들려 와 있습니다. 영혼을 남겨놓고 출국할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대는 8시간 대라는 프리미엄 한방차 더쌍화 120년 전통의 덴마크 프리미엄 신바이오틱스 큐비엔 사르락토 프로바이오틱스 마구 굵궈놓는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리뷰를 확인하면 꾸루꾸루 온유 마카롱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인체 적용시험을 마친 프리미엄 원료 msm 관절 건강엔 큐비엔 제주원 주식회사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8시간 정성껏 다련한 현대인에 맞춘 프리미엄 한방차 더쌍화 날씨도 우중충 그냥 우울하고 기분이 그렇네 자 이거 에그타르트? 그리고 이거 마카롱? 달콤하고 고소하게 진짜 디저트의 맛 우울한 순간엔 꾸루꾸루 그날 공개방송 대기실에 마카롱 들어왔었죠? 아 네 나성윤님도 드셨나요? 저는 그날 대기실에 너무 추워가지고 캘리포니아 사람에게는 너무 추워 배아리를 해서 음식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제가 나중에 부탁해서 히터를 틀긴 틀었는데 그리고 좀 이따 들어가니까 다들 또 너무 덥다고 한국 사람들은 더워있습니다 아무튼 꾸루꾸루의 파티쇼가 너무 고생이 많았어요 공개방송 때문에 공개방송 때 쿠키를 받으신 분들이 계시죠 이벤트를 참여하고 그렇죠 무려 400개의 쿠키를 공개방송에 공급을 했습니다 파티쇼는 이걸 준비한다고 혼자 이틀 밤을 샜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팔로우 이벤트로 맛보신 여러분 마음에 드셨다면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한창 물을 풀었으니까 노를 저어야죠 그렇습니다 노를 젓기 위해 꾸루꾸루해서 가정의 달 패키지를 준비했습니다 네 고여해주세요 네 스콘과 쿠키로 구성된 감사합니다 패키지 에그타르트 4개 마카롱 5개 마카롱 5개는 랜덤이에요 네 이렇게 구성된 고맙습니다 패키지와 랜덤으로 사볼 만한 맛있지만 사볼 만한 가격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랜덤 쿠키 5개 랜덤 마들렌 5개로 구성된 사랑합니다 패키지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패키지와 러브 패키지 꾸루꾸루의 패키지 패키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강조드릴 수 있는 게 포장을 예쁘게 잘해요 아 예예예 포장을 약간 꾸안꾸루 예쁘게 잘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크라프트지 같은 걸로도 막 하고 막 포장도 저희 몰에 가면 이미 이미지가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시고요 가정에 달 여러 가지 선물 이벤트가 액세스몰에서 있는데 네 또 공개 방식에서 쿠키를 맛있게 드셨다면 응 혹은 나는 못 갔는데 니들만 먹었다는 그 쿠키가 부러웠다면 응 가정에 달 이벤트 꾸루꾸루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액세스몰에 있고요 아니 LA에 갔던 한국인 관광객 입장에서 굳이 저 빵 사러 동네 베이커리 갈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제가 계속 코리아타운 근처에 있어서 그랬던 건지도 모르겠지만 빵 잘 못 봤어요 마들렌이나 마카롱 같은 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있긴 한데 진짜 맛있는 데는 또 힙한 동네에만 있죠 아 그리고 되게 비싸겠네요 그렇죠 많이 비쌉니다 어디랑 비교해도 안 꿀리는 꾸루꾸루입니다 모레 아직 패키지 사진이 없네요 샤오이 업데이트 될 텐데 빨리 만들어 놓겠습니다 네 멋나라 이웃동네 나성통신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시기 쉬워서 모시는 게 아닙니다 올 때마다 어렵습니다 나성통신 시간입니다 나성인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홍영훈 나성인입니다 올해 여름에 지금은 봄입니다만 올해 봄과 여름에 나성통신 시간은 우리가 이제 헬마우스 코너로부터 익숙해진 바로 이 이슈 저 새끼 왜 저러나 주된 테마입니다 네 그러게요 한계를 빼면 다 빌런 대전치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 중에서도 가장 약한 빌럼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가장 순한 맛 네 근데 순한 맛도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매운 맛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그 나라니까 또 이제 뭐든지 또 화끈하고 크고 하니까 우동국물급인데 맵습니다 한국에 오니까 저거구나 튀김우동 그렇죠 아 외국 사람들이 맵되잖아요 좋은 표현이 떠올랐어요 미국 과자죠 나성인이 들고 오는 아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나는 막 한국에서 제일 느끼하고 막 기름덩어리인 거 먹다가 미국 과자 먹으면은 되게 채식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비건 부드만 먹고 있어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아시아계들이 그런 얘기해요 우리 부모님이 뭔가 맛있는 간식 같은 걸 먹으면 항상 하는 말이 달지 않고 맛있다라고 한다고 아시아계 부모님들의 특징 달지 않고 맛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네 저희 근데 깜짝 놀라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항상 그러시거든요 어 달지 않고 맛있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설탕폭탄 같은 정치인을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뭐 오랜만에 미국 정치에 대한 얘기인데 네 이 사건에 대해 사실 큰 관심이 없었는데 PD님이 부탁을 하셔서 저도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동서부가 다른 나라 다른 문화다 보니까 아 그렇죠 뉴욕 정치인에 관심이 없을 거야 나성인이 PD님이 저에게 부탁을 하신 가장 큰 이유는 이 사건이 그냥 한국 언론에서 가십성으로 다뤄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쉬웠습니다 네 그냥 거짓말쟁이 한 명이 해프닝으로 치부되면서 뭐 이제 한국 사람들의 뉴스를 본 반응도 역시 미국에 미친 사람이 많구나 뭐 이런 정도 그렇죠 우리나라 TV에 사회면 프로그램이 있어요 퇴직이 직전에 하는 프로그램 한 시간 정도 짜리 그런 거 보면 해외에 미친놈 동영상들이 꼭 나오거든요 마지막에 네 언제나 보면 셋 중에 하나는 중국 미국을 뺀 다른 나라 나머지 하나는 중국 나머지 하나는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친놈은 주로 중국과 미국에 몰려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거기 이제 막 이렇게 미친놈 나오고 진짜 요즘에도 나오는지 20년째 보고 있는 아저씨 있잖아요 요즘에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롤러맨 롤러맨요 롤러맨 이 아저씨 있잖아요 온몸에 롤러 달리 바퀴 달리는 옷 입고 산에서 다운이라는 아저씨 이 아저씨를 저는 유치원 때도 봤는데 고등학교 때도 해외 토픽이 나오더라고요 건강하십니다 그러니까요 그 정도면 방송국에서 돈을 주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세상에 이런 일이 급이죠 근데 이 사건을 사실 뜯어보면 미국 정치의 단변을 여러 가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미국 정치를 이 사람 한 사람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여기까지만 이야기했어도 어떤 사건인지 눈치 채셨을 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미국의 연방 하원의원 조지 산토스 얘기입니다 조지 산토스 하원의원입니다 지금도 하원의원입니다 사실 이분이 남미계이기 때문에 호르헤 산토스라고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러네요 네 근데 뭐 남미계 미국인이기 때문에 조지 산토스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지 앤소니 디보우더 산토스 네 88년생이군요 이분은 이제 2022년 바로 작년이죠 뉴욕주에서 당선된 공화당의 연방 하원의원입니다 네 공화당 의원이 뉴욕을 뚫었다 무슨 특별한 실력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마치 무슨 지지난지선으로 말할 것 같으면 부산의 민주당 구청장 그렇죠 뭐 그런 느낌 하지만 이후에 그가 말했던 많은 경력이나 개인기록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게 밝혀지면서 큰 문제가 됐습니다 뭐 거짓말이 밝혀지게 된 계기에 대한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드라마틱하진 않아요 그냥 그냥 거짓말 당선되고 보니까 다 거짓말이었네 뭐 약간 이런 거라서 아니 뭐 미국 정치계 인사검증 시스템의 부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음 하지만 제가 조지 산토스 사건을 말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닙니다 네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우리 정치평자 여러분 우리 연구인 같은 사람 머리에서 지우세요 네 뭐 다 알잖아요 아 근데 뉴스라운드업 시간에 한번 이야기하긴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 그 얘기를 길게 하시려보다 싶었지 아 그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 뭐 크게 이거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정말 끝이 없는 게 그 뉴욕타임스였나요 네 그런 기사를 냈었어요 그 조지 산토스가 본인의 이제 홈페이지에 경력사항을 쭉 써놓고 본인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잖아요 그게 날짜별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쭉 추적을 해가지고 거짓말이 하나 드러날 때마다 뭐가 바뀌고 뭐가 삭제되고 이걸 날짜별로 추력한 기사를 인터랙티브하게 볼 수 있게 해놓은 기사를 썼었어요 워싱턴포스트의 기사네요 아 워싱턴포스트였네요 네 우리 저 한국의 시사충 폐북로 멍청이들이 꼭 하는 짓이죠 모두가 수정 이력을 볼 수 있음에도 자꾸 수정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과정이나 타임라인을 뜯어보기 시작하면 정말 너무 길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저는 왜 조지 산토스가 이런 거짓말을 했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조지 산토스가 했던 모든 거짓말을 합하면 정말 그림과도 같이 공화당에서 가장 각광받는 정치인의 모델이 나옵니다 그렇대요 조지 산토스는 그 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창의력을 다 독원해서 이런 가상인물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아빠는 건설회사 사장이고 TK 출신인데 고등학교는 충암고고 그리고 검사 그거는 이제 약간 빛의 버전이고 이제 이분은 약간 어둠의 버전이라고 할 수 있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엘리트 코스와 정반대의 소수자성을 모두 합해서 그렇습니다 공화당에서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으니까 네 나중에 또 나성현이 설명해 주시겠지만 이게 이 사람이 딱 이 지역구에서 당선된 이유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당선될 수 있었던 이유 이 사람의 지역구인 뉴욕의 3지구는 이제 지도를 보시면 소수인종이 그리고 또 아주 오래된 민주당 지지세력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지구 롱아일랜드의 북쪽 해변가입니다 저는 사실 이거 보고서도 딱 그 때까지만 해도 야 여기서 이런 사람이? 라는 생각이 아직도 해석이 다 안 끝났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돌아봤었어야 됐어요 이곳의 분위기 이곳에 맞는 정치인이라고 만약에 자기 캐릭터를 아예 만들 수 있었으면 무엇부터 꾸몄을까? 하는 걸 고민하게 됐었어요 원래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 공화당 후보가 당선이 되려면 그러니까 당선 이력으로만 보면 약간 이정현 씨 같은 분이죠 그렇죠. 방금 이정현 씨 생각밖에 안 났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조지 산토스가 그려낸 이 가상인물이 실제 조지 산토스 말고 이 가상인물이 어떤 배경과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지 산토스를 말하려면 먼저 가족부터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가 말하는 가족 네. 산토스의 외가족 가족은 유대인이었다고 합니다 유대인? 독일에 살던 유대인으로 홀로코스트를 피해서 벨기에로 피신했다가 브라질로 이민을 왔습니다 실제 이 루틴으로 몸을 뺏어야 했던 분도 많았을 거예요 원래 당시에 유럽에서는 뭔가를 피하려고 하면 남미로 이민을 가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홀로코스트를 피해서 온 유대인이든 아니면 전범재판을 피해서 온 나치든 아는 분들은 아시지만 나치 전범들이 브라질로 가서 신분세탁을 하고 생활했던 사람들 꽤 된다고 하는데 되게 유명한 영화 있죠. 민헨 거기서도 이제 모사드가 브라질로 가서 누구를 살해하려고 그런 장면들 나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몇 년 전에 아르헨티나에서 잡힌 전범도 있었고요 공산과학 같은 분위기의 영화라도 꼭 보면 나치의 임직원들이 꼭 라틴 아메리카가 숨어 있어요 그랬다가 잡혀 죽고 이런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어떤 루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믿을 만한 스토리죠 어쨌든 그렇게 돼서 유대계 브라질으로서 살던 조지 산토스의 어머니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뉴욕에서 같은 브라질계 이민자 출신의 아버지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 1988년 미국에서 조지 산토스를 낳았습니다 이런 스토리 조지 산토스는 미국에 있는 명문 사립학교인 호레이스 맨스쿨에 다녔었다고 합니다 여긴 제가 알기로는 유아 정도 레벨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반전 교육 시스템이 아주 잘 갖춰져 있는 곳이고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그것도 뉴욕에 있는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학비가 아주 비쌉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시스템이 미국 일본에 비해서 없죠 이렇게 레일 유치원부터 레일이 깔려있는 그렇죠 일본은 아예 대학까지 가더라고요 그대로 시험도 안 보고 그래서 사실 이게 좀 학력 세습이냐 이런 얘기도 있고 저도 들었는데 일본에서는 사실 이런 거 처음 유치원생으로 들어갈 땐 그냥 부모 면접이 훨씬 중요하다고 하니까 사실은 능력주의와는 좀 거리가 있다고 봐야죠 코러스맨 뉴욕주는 아니고 오하이온데 아무튼 보니까 되게 비싸다는 얘기는 그냥 시작부터 소개로 나오네요 찾아보니까 제가 1년 학비가 6만 달러 이상이라고 합니다 현재 환율로 하면 7,500만 원? 네 1년 학비가 근데 여기는 유치원 때 들어가면 고등학교 졸업까지 그대로 쭉 가는 거잖아요 거의 그렇죠 7,500에서 8,000만 원 정도 교육 수준도 아주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학교인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한국 사람들이 주로 말하는 기준하고 미국 사람들이 주로 말하는 기준 두 개를 설명을 드리죠 한국 사람들이 주로 좋아하는 기준은 명문대 합격률이겠죠 그렇죠 작년 자료 찾아보니까 하버드대학 26명 합격시켰습니다 이해됩니다 엄청난 명문이죠 이거 뭐 민사고급이죠 네 아니 그러면 유치원 때 거기 들어가면 나오지 말아야겠네 그렇죠 미국 사람들이 주로 교육의 질을 말할 때 쓰는 수치는 학생 대 교사 비율입니다 훨씬 똘똘하네요 네 교사 한 명당 학생의 비율이 적으면 적을수록 교육의 질이 높다고 주로 말합니다 당연하죠 그 외에도 사립학교 같이 진짜 좋은 곳은 교사 중에서 석박사 보유 비율 같은 것도 얘기를 많이 하긴 해요 근데 그냥 가장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는 학생 대 교사 비율이죠 이해됩니다 교사의 수와 질 네 미국에서 보통 고등학교에서 가장 명문이다 하면 두 개의 필립스가 나오는데 필립스 엔더버랑 필립스 엑시러라는 곳이거든요 뭐 여기는 일단 나오면은 그냥 사회적 지위가 거의 보장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초명문이고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배출한 인사들 쭉 나열하기 시작하면은 뭐 책으로 나올 정도로 굉장히 진짜 초명문인데 네 이 두 학교의 학생 대 교사 비율 5대 1입니다 5대 1 네 분단이잖아요 오면 그 학생이 천명이면 선생님이 200명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옛날에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가끔씩 유럽 영화도 그렇고 그런 교실이 있었어요 애들이 학교 책상이 아니고 이따만한 서재에 있을 만한 마호가니 책상 같은 거 놓고 그렇죠 다섯 명이 이렇게 앉아있고 가운데 선생님이 한 명 서있는데 그게 학교라는 거예요 그런 영화에서 그런 장면들을 봤거든요 보통 우리 세대 한국인들에게 그건 분교인데요 분교라 치기엔 책상이 너무 비싸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한국에도 토론 수업을 해야 된다 토론 수업은 이런 데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클래스 10명 정도가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데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호레이스 맨스쿨은 제가 찾아보니까 8대 1이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사는 LA 지역의 일반적인 공립학교의 학생 대 교사 비율 23대 1입니다 이건 한국이랑 비슷하네요 이것만 봐도 미국에서 공교육과 사교육의 차이가 아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호레이스 맨스쿨이 그 사교육 중에서도 얼마나 좋은 학교인지도 알 수 있죠 원래 커리어를 가지고 레주멘을 가지고 구라를 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쓰는 스킬이 있습니다 레주멘의 넘버원은 안 적습니다 넘버투나 쓰리 중에 그렇죠 아니 그리고 말씀하신 명문은 딱 들어도 저런 애 없는데 라는 말이 나오겠네요 그럴 수 있죠 같은 학년이면 웬만하면 서로 알고 지내고 그렇죠 하여간 여기를 다니던 조지 산토스 학비 문제로 졸업을 하지 못하게 되고 GED를 통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GED는 한국어로 얘기하면 검정고시 같은 겁니다 어쨌든 이럴 수 있나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그 돈이 있어서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그 돈이 없는 집안 사정이 된다 그럴 집이면 아예 입학을 못하지 않을까요? 부모의 어떤 재정사항도 보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들어갈 때는 재정이 탄탄했다가 황망할 수도 있으니까 회사가 망한구나 이해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어렵게 고졸이 된 산토스는 뉴욕 시립대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거기서 매우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되고 이후엔 뉴욕대 MBA를 가게 됩니다 아이고 크게 질렀네요 뉴욕대 MBA는 미국에서 MBA를 말할 때도 성운에 꼽힐 정도로 좋은 곳입니다 정말 최고 탑이냐라고 하면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MBA 프로그램을 표방하고 있는 경영대는 일반적인 뉴욕대 다른 학과들과는 차별되게 스턴이라는 학교 이름이 따로 붙어 있거든요 아무래도 뉴욕이 월스트리트 가까이 있기 때문에 뉴욕대에서 MBA를 했던 사람들은 네트워크가 있을 것이고 당연하게도 뉴욕대 MBA를 나온 사람들은 금융계를 비롯해서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국내에 애널리스트 행세를 하고 다니는 사기꾼들도 더러 NYU 명함을 팔고 다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 옛날 지인 지금은 연락 안 한 지 15년이 넘었는데 사기꾼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뉴욕대를 다녔었는데 그때는 친구였죠 친구가 아니게 되었는데 졸업하고 바로 IMF로 취직을 했어요 정말 엘리트시네요 한국에서 IMF로라는 말은 로우 취직을 하다라는 말과는 별로 어울리지는 않는데 우리나라에서 뉴욕대 경영대회를 나온 중 가장 인지도가 높은 분은 지금 남미에서 분식집을 하고 계신 이서진 씨 아 맞아 맞아 아주 유명하죠 어쨌든 정말 좋은 대학이고 그래서 여기를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커리어라고 할 수 있죠 여기까지만 들어도 경력이 참 좋습니다 이 스토리가 벌써 잡히죠 이민자로 어렵게 자랐지만 머리는 좋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멋지게 학력을 쌓은 사람이다 그리고 나서 다음 경력을 보게 되면 이런 그의 캐릭터가 더 강화됩니다 미국인들에게도 이건 되게 이미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나 보군요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인들은 유독 좀 자수성가를 좋아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아 네 그렇죠 사실 힙합도 서사의 중심이 자수성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힙합이 미국을 대표하는 음악 장르 중 하나가 된 거라고 보거든요 2000년대 중반에 에이칸이 갑자기 훅 하고 떴을 때도 그 스토리가 너무 신기했거든요 캐릭터가 팔릴만한 수준에 비해서 되게 잘 팔리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게 크게 작용했던 거예요 세네갈에서 홀 단신 왔고 자기 나이도 모르는 그렇죠 이런 사람이 자수성가하는 스토리 멋있거든요 정말 바닥에서부터 올라온 맞아요 유명한 노래 중에 스타리 폰더 바람 맞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전형적이죠 조지 산토스도 이 아메리칸 드림을 따라갑니다 세계 최대 금융그룹 중 하나죠 시티그룹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여기서도 고속 승진을 거듭합니다 이후에 여러 곳으로 이직을 하다가 골드만삭스에서도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냥 최고 엘리트 딱지를 막 갖다 붙입니다 시티그룹 골드만삭스면 금융계에서는 여기보다 좋은 거 찾기 어렵죠 이후에는 링크브리지 인베스터라는 대로 이직을 해서 업계에서 가장 어린 부사장 중 한 명으로 등극을 합니다 과감하게 칩니다 이것도 사실은 어떤 분들이 보면 시티그룹 골드만 일하다가 갑자기 중소기업으로 한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보통은 금융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거 되게 코스 중에 하나예요 성공 코스죠 A급 금융회사에서 일하다가 대표가 되거나 조금 낮은 곳에 대표가 되거나 회사를 차리거나 하는 한국에서는 쩐주를 물어서 자기 회사를 차리거나 한국에서는 이게 아직 어색하고 판교에 있는 분들이랑 익숙할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이게 되게 몇십 년째 이상하지 않잖아요 알럼나이들 중에 공부 제일 잘하는 애는 창업한다 실제로 한국에 있는 IT그룹이 거의 이 스토리잖아요 저도 가까운 친지 중에 하나가 스탠포드 MBA를 졸업했는데 특히 거기는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들 창업을 해서 자기가 사장이 되고 1억 천금을 노리고 이런 분위기가 많은데 그래서 졸업할 때쯤에 구글이나 아마존 같다 그러면 다들 동정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거의 갈 수밖에 없었구나 열심히 해 약간 이런 집에 창호가 없어서 닷컴 기업 주변에 계신 분들은 한국에서 그나마 조금 이해를 하시는데 전통적인 산업에 종사하는 재래 재벌에 입사하는 한국인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죠 자기들이 제일 성공한 사람들이니까 한국은 아직 그런 감성이 있어요 여기까지 보면 아주 전형적이죠 가난하고 똑똑한 사람의 성공 스토리입니다 이렇게 금융계에서 능력을 보여주던 그는 이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빨라요? 네 그리고 학력이나 경력 말고 여러 가지 그가 본인의 개인사를 내세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지난 10년간 공개적인 동성애자로 생활을 해왔다는 점입니다 이게 마치 홍석철 씨 같은 파이오니어가 어렵게 하고 사회의 유리천장은 정말 구멍을 내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개입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10년 전부터 그랬죠 이게 미국의 영화나 코미디에서는 흔히 있는 캐릭터예요 소수자성을 팔고 안 되면 진상 부리고 막 내가 소수자인데 이 새끼야 가장 나오라 그래 근데 한국은 아직 이게 익숙치 않죠 소수자성 내세우는 빌런 이게 공화당 같은 보수정당에서 동성애자로 활동했다는 점이 이채롭습니다 그리고 또 동물을 사랑해서 비영리단체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바빠요 또 이러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사망에 관련한 비극적인 일이 있는데 그의 어머니가 세계무역센터에서 일을 하다가 테러에 휘말렸고 빗대입은 피해 때문에 몇 년 후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기도 하거니와 근데 그날 사망했다고 하기에는 함정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못했나 보네요 그렇죠 사망일자를 조작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날 사망했다고 하면 진짜 미국이 살아가는 청년이잖아요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참 기구한 삶을 살았던 똑똑한 청년이 금융계에서 성공과도를 달린 후에 이제는 정치에 노전을 했고 거기다가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험지에 출마를 해서 승리를 거둔 정말 그림과도 같은 정치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는 되게 이준석의 서진정책의 로망이에요 그러니까요 저도 머릿속에 지금 소수작성만 빼면 이준석이네 천하람의 꿈과 같은 자리에요 이해되십니까? 정말 그렇네요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김재섭도 이게 되고 싶어해요 아 김재섭씨네 그러니까 저 미드를 세 분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에게 모자란 게 소수작성이에요 그걸 무장하세요 그분은 본인을 헬창이라고 부르면서 그게 소수작성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 다 거짓입니다 진짜 조지 산토스가 내서는 학력과 경력 90% 이상이 가짜여서 가상인물을 내서 당선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 아담 꼰대의 가상인물 그쵸 아담 목소리 하시던 분은 어디서 뭐 하실까? 늙었겠죠 아담과 달리 아담 죽었거든요 이거는 뭐라 그래야 될까 사실 저는 이거는 채찌피티한테 여기에 당선되려면 어떤 캐릭터 써야 되는지 진짜 진짜 써줘 이렇게 해서 한 그런 거 같이 보여요 전혜원과 우리가 결론을 내었죠 질문을 막 던지면 대답이 막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이 브라질에 미국인 청년이 집에 있다가 아 삼지구 당선되고 싶다 이러면서 프론포트를 연고를 해가지고 여기서 공화당 후보로 이기려면은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 이렇게 썼는데 막 쫙 뽑아준 것 같은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진짜 이거를 우리가 나와서 이게 이제 정답이 나왔으니까 그렇지 실제로는 연구를 엄청 한 결과잖아요 그렇죠 리서치를 이분이 지금 10년 이상 공화당에서 활동을 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당적을 가지면서 활동을 하면서 봤겠죠 그러니까요 여기 위에 계신 분들이 어떤 캐릭터를 좋아하나 그러니까 정치 컨설턴트라면 되게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본인이 유능한 사람 뭐가 어떻게 되는지 광고 뒤에 한번 확인해 보시죠 XSFM입니다 XSFM입니다 오 그 알씨로 올라왔다 설레는 순간엔 꾸루꾸루 온유 마카롱 유해물질 안전기준 통과로 믿을 수 있고 반려동물이 더 좋아하는 케미하우스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제조원, 비포단,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QBN도 공개방송 때 어마어마하게 뿌리고 갔죠 드렸어야 된다 일찍 오시라고 이분들이 광고주 이벤트 참가하시나라고 입장들을 좀 늦게 하셔서 입장 시간에 몰린 감이 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QBN도 물을 뿌렸으니까 다시 노을을 저어야죠 가정에 달 행사로 이런 식은 곤란해요 70% 세일 같은 건 곤란합니다 이러합니다 약국에 사시든가 이 가격이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면 최다 70% 할인이니까 할인율은 제품마다 다르겠고요 다양한 라인업이 준비가 돼 있고요 모든 제품들의 퀄리티는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당연합니다 부모님 선물로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까요? 이미 반응을 한번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또 문제가 있어요 계속 사달라 그래요 그럼 그렇습니다 효과 보고 그게 좋더라 이러면 이제 정기배송 해드려야 돼요 네 용돈도 들고 가고 빈손으로 가기는 허전하니까 QBN의 건기식도 한번 준비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둘러앉아서 또 어머니가 또 막 상탈이 부러지게 하지 말래도 해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애들은 이제 그거 먹고 심심하다고 물건 깨고 그러잖아요 다 같이 둘러앉아 먹을 꾸루꾸루도 고려해 보시고요 그렇습니다 그쪽이 싸게 먹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아까 얘기 드렸듯이 대기실에서 배아리를 했는데 그 이후에 녹음할 때 PD님이 사르락토를 주셔서 그렇죠 효과를 봤습니다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볼 수도 있습니다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물이 맞지 않는 사람에게 네 자 올해의 첫 나성통신입니다 나성인과 함께 조지 산토스라는 사람이 만든 인물에 대해서 스토리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2차 대전에 뭔가 무슨 짓을 해서 도망을 와야 했던 선조 때문에 남미에 오게 됐고 아니요 홀로코스트 피해자 2차 대전을 피해서 남미로 오게 됐던 선조의 밑에서 태어나서 미국에 왔고 그죠 또 그냥 계속 미국에 살던 사람보다 무슨 스토리를 가지고 이민 온 사람이 더 잘 팔리기도 해요 슈얼젤레고 주지사 같은 사람 말입니다 그럼 뉴욕이잖아요 성소수자였고 집안이 잘나가다 망한 것 같아요 검정고시를 받고 뉴욕에서 경영대를 나온 사람이 거칠 수 있는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거쳤으며 공화당 정치인인 게이 라는 캐릭터가 당선됐습니다 민주당의 텃밭에서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인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지 산토스가 공화당 소속으로 뉴욕주에서 이겼는데 다른 곳이 아니고 뉴욕주의 연방 하원의원 삼지구입니다 삼지구는 뭐에 또 삼지구는 뉴욕주에서도 도시에 가까운 롱아일랜드와 낫소 카운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퀸즈 인구 구성으로 보면 백인이 70% 정도 되고 아시안이 15% 히스패닉 10% 흑인 3% 정도의 구성입니다 역시 민주주의가 오래된 나라들은 무섭더라고요 1789년부터 이곳의 선거 결과가 다 나오던데 거기까지 가다 보면 저도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건 생략을 하고요 그나마 우리에게 좀 가깝게 느껴진 때부터 선거 결과를 살펴보면서 이 지역의 성향이 어떤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죠 1789년은 정조 13년이었거든요 그렇죠 좋아요 일단 대선 결과로 성향을 좀 보면은 92년에 클링턴이 뽑혔고 남편 클링턴 네 44% 대 42%로 클링턴이 이겼습니다 그 이후에도 클링턴과 고어가 이겼고 2004년에 딱 한 번만 부시가 5% 차이로 이겼습니다 네 오바마가 두 번 모두 이겼고 그때는 이제 9.11 여파가 좀 컸습니다 뉴욕이 맞습니다 힐러리 클링턴이 이겼고 바이든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유권자의 전체적 성향은 민주당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선거 결과를 보면은 표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또 완전히 기운 곳은 아니다 음 이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겼던 공화당은 부시 네 딱 한 번 그것도 두 번 중에 한 번 그렇습니다 그 이전의 선거 결과들을 보면 이걸 더 잘할 수 있는데 1940년대는 한참 공화당이었다가 또 민주당이 한참 할 때도 있었습니다 조금 최근으로 와보면 1993년부터 2013년까지 20년간 여기 하원의원 선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피터 T 킹이라는 분이 20년간 내리 10선을 하면서 동네에서는 제왕적 지위에 있었습니다 20년 해먹었다 네 이분은 공화당의 의원이었던데 경력을 찾아보니까 검사 출신에 군복무도하신 전형적인 정치인 커리어 가지신 분이더라고요 한국에서 보면 이 사람이 전형적인 정치인 커리어 이게 이제 미국이나 서유럽에서는 검사 출신을 웬만하면 공천을 안 주는 편인데 과거에는 이런 사람도 정치했다 하원에서의 긴 커리어를 바탕으로 힐러리 클링턴과의 뉴욕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겠다고 선언하거나 2016년 대통령 선거에 나올 거를 고려하고 있다 발언하는 등 정치적 커리어가 꽤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랬군요 2013년에 지역구를 떠나게 된 것도 본인 의지가 아니라 선거구 개편 때문에 본인의 텃밭이 이지구로 옮겨가게 되면서 이지구에서 2021년까지 하원 의원을 했습니다 헐 국토안보위원회 위원장까지 하셨으니까 전에 이야기했던 영김 지역구에 있던 에드로이스 의원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죠 그러네요 70대 말까지 20년 동안 해먹었습니다 뉴욕에서 네 근데 이후에는 이제 민주당의 스티브 이스라엘이 4년간 있다가 토마스 수호지라는 분이 또 3선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뉴욕시장 도전했던 사람이죠 네 이제 뉴욕시장을 도전하면서 공석이 된 자리에 2022년 조지 산토스가 당선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지만 최근에 민주당이 강세를 보였고 하지만 또 완전히 강세는 아니고 엎치락 뒤치락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 같네요 4.5 대 5.5 정도의 싸움 네 그러니까 사실 하원은 계속 공화당이었는데 그 기간 동안 거의 민주당의 대통령이 뽑혔다는 게 이곳이 약간 좀 성향이 복잡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땅값이 비싸서 그런가요 네 한마디로 이런 데서 당선되려면 완전히 한쪽으로 선명한 색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요 요컨대 공화당의 후보라도 여타 공화당의 후보처럼 극우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이곳에서는 당선되기 힘들죠 홍준표 도지사의 색깔이 그렇게 바뀌었을 때 홍준표 도지사는 서울에서 쫓겨나죠 그렇죠 자유를 사랑하는 소수자 그런 캐릭터를 만들려고 했겠죠 네 조지 산토스는 그 점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신을 꾸며내기 시작합니다 그가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알아보기 전에 전체적인 줄거리를 설명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사람이 그냥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고 특정한 경향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는 소수계고 피해자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실상 이번 주와 다음 주 주말 시간에 주제예요 주제 피해자임을 강조하는 일관성 세상의 모든 피해는 다 자기가 받았고 소수계로서 불리한 조건 모두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가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데 그 뒤에 붙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을 모두 극복해서 자수성가하고 성공했다 이런 서사를 풀어갑니다 이게 수미더머니 서사인데 그렇죠 개인이 극복했다 전세계 보수 정당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예나 지금이랑 똑같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극복하는데 너는 왜 사회안전망을 원하니? 너도 열심히 하면 되잖아 그렇죠 이런 거죠 너는 왜 사회안전망을 원하니? 너는 왜 남이 도와주길 원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라고 그게 보통 쇼미더머니 결승곡이고 준결승의 가족들 나오고 난 다음에 그렇죠 결승곡이고 요즘은 인스타만 들어가도 차사진 올리면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게 더 멋있어 보이긴 해요 근데 저는 이런 서사 자체가 좀 불편한 게 본인이 어려움을 뚫고 성공한 것까지는 좋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엔 이런 사람들이 사회안전망을 공격하는 재료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해도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소수자나 피해자 등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필요 없다 그러니까 방금 유피인님이 사람을 봤을 때 그게 멋있어 보인다고 했는데 저는 정반대로 저는 약간 속물 같은 게 그렇게 자수성가에서 성공한 사람이 사회안전망을 외치는 거에 대한 약간 그거에 제가 좀 약해요 저는 그걸 제가 아까 들었던 말씀 보충설명을 드려야 필요를 아까 윤석열이 얘기하기 전부터 느꼈는 게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혼자서만 유리천장을 뚫은 어떤 사람이 대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에게 유리천장을 없앴죠 만약에 사회가 합의를 해서 그랬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게 더 이상적입니다 그걸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도움을 안 받아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네가 힘든 것은 네가 받았던 어떤 사회적인 차별이나 피해 때문이 아니고 네가 열심히 안 해서잖아 늦게 일어났다 네 그가 꾸며낸 이력만 보면 그는 소외계층의 집합체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속 피해자성과 소수자성을 강조하는 그의 모습을 지금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부터 확인이에요 일단 가장 먼저 꾸며낸 것 조지 산토스 남미계 이민자고 유대인이라는 것 대박인 게 여기서부터 과감해요 근데 딴 거는 아니고 홀로코스트의 피해자 가족에서 태어났고 유대인이라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일단은 이걸 보면 단순한 소수계가 아니고 유대계와 남미계라는 점이 중첩돼 있습니다 그러네요 제가 저번에 영김 의원에 대해서 말할 때도 언급한 바 있는데 공화당은 의외로 소수계를 아주 좋아합니다 왜인지 슬쩍 설명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민이나 소수계 우대 정책을 반대하는 입장을 항상 내놓는 당이기 때문에 소수계를 껴넣고 싶어합니다 이게 그 스카우트의 배지죠 일종이 맞아요 나 이것도 있으니까 너네 꼭 참어 같은 메시지를 내보내고 싶어 할 때 영김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야 한인 의원이 이러잖아 가만있어 이거 공화당에서 항변을 하는 거죠 누가 너네 소수자 혐오하고 이민자 차별화한 당 아니야? 이러면은 야 진보 쪽에서 우리를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불법 이민을 반대하는 거지 이민자 차별은 아니야 사실 우리는 소수계 이민자 다 좋아해 다만 합법적으로 이민을 와야 하고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친 사람만 미국에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이걸 한 단어로 줄여서 사람들이 책임 있는 이민이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그리고 합법의 테두리를 아주 들어가기 좁은 그 XX의 길로 만들어 놓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 합법의 조건들의 능력제를 도입하는 경우도 많죠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사람만 들어와야 된다는 식의 그리고 공화당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소수계 우대 정책 때문에 역차별을 당하는 사람이 없고 모두에게 공정한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소수계 사람들을 본인들에게 포섭하는 걸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영김도 마찬가지인데 아시아계고 여성이라는 소수자성 두 개가 중첩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영김이 공화당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기잘을 하던 시절에 중국계 미국인으로서 선거에 나온 분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도 결국 똑같은 메시지를 던지시더라고요 아마 LA 어느 지구에 출마한 사람이었겠죠 네 물론 공화당이었고 그렇죠 책임 있는 이민이 중요하다 책임 있는 이민이 중요하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를 잘 듣다 보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떠오르는 분이 이자스민 의원 이자스민 전 의원 그분이 새누리당에 들어가서 활동을 할 때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죠 의아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무섭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당시 새누리당의 저변이 제일까지 넓어질 수 있구나 그런데 다만 이게 나성에 앉아서 보면 보이죠 왜 이 사람을 새누리당이 먼저 스카우트했는가 그때 우리는 이민자 소수자성이 정치에서 어떻게 활용될지 아직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는 확신이 있어요 이자스민 의원 본인도 저 당에 갔을 때 본인이 어떻게 했을지 몰랐다 저는 이제 확신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정의당을 갔죠 그러니까 그분의 아젠다나 의욕이나 정책적인 능력이나 이런 걸 비하하는 건 아닌데 의정활동을 본 뭔가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생각은 솔직히 저는 들지 않았어요 그냥 일종의 액세서리로 쓰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우기가 힘듭니다 매우 그렇습니다 아까 에디터님이 얘기하셨듯이 그 이후에 정의당 입당한 걸 봐도 알 수가 있죠 사실 저는 이런 메시지는 이민자들 사이에서도 분열을 일으키기는 안 좋은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럴걸요 전 뭐 그런 커뮤니티에서 들어가 본 적이 없어 모릅니다만 아시안들은 라틴어들이 불법 이민을 해서 이민자들의 이미지가 망가진다고 생각하고 싫어하게 된다 뭐 그런 메시지입니다 심지어 같은 민족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이민자나 서류미비자에 대해서 혐오감을 보이는 분들도 저는 자주 봤습니다 나중에 이민 오는 사람 네 그런 분열적인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소수계가 이용된다는 겁니다 물론 산토스는 이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겁니다 알아야 딱 이렇게 맞추죠 그림을 거기에 이민자 출신이라는 배경이 이민자 친화적인 진보진영에도 먹혀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한 것도 있겠죠 이 이중성 때문에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딱 봐도 이중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저기에 속지? 맨날 말하잖아요 우리 방송이 맨날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바쁘거든요 언론 봤는데 메시지가 뭔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생겼고 지네 할머니 할머니가 저랬대고 자긴 이랬대 맞아요 소수자네 결국 공화당의 니즈에 맞추면서도 진보적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이중의 소수계라는 점 이거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비극의 희생자가 가족 중에 있다는 드라마틱한 배경 당연히 주목받기 쉽겠죠 그리고 기자들 입장에서도 한 줄로 소개해줘야 되잖아요 지역구 얘기할 때 그때 이거 쓰죠 쓴 무조건이죠 네 그 다음 걸 보시면 조지 산토스가 유대인이라고 했는데 유대인이다 사실 남미계라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거짓말은 아니에요 뭐 이민자 출신이니까 네 뭐 부모가 있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유대계는 그냥 센 거짓말이에요 대박 조지 산토스가 유대계라는 점은 사실 그의 캠페인에 저는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럴 수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가장 요새 트렌드에 맞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최근에 유대계 커뮤니티가 굉장히 강한 단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도 엄청 파워가 있는 거면 돈도 많고 네 근데 더욱더 단결한 이유가 뭐냐 엉뚱하게도 칸예웨스트 때문입니다 칸예가 유대계는 아니거든요 네 칸예웨스트는 지난해 본인이 여러 가지 역경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유대인이라고 뜬금없이 말하면서 혐오적인 메시지를 던지기 시작했고 귀신 씨인 것 같아요 칸예웨스트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것처럼 굴죠 네 급기야 발언 수위가 세지더니 유태인들에게 데스콘3를 실행할 것이라고 트위터에 썼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본인이 유대인을 다 죽이겠다는 말이죠 네 트위터에서는 이걸 혐오 발언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후에도 칸예웨스트는 나치와 히틀러를 옹호하는 발언들을 쉼없이 쏟아내면서 본인이 한 얘기가 네 그냥 뭐 실수나 감정적에 휩쓸린 그런 얘기가 아니고 확고한 신념이라고 보여줬습니다 히틀러 귀신이 들어갔나 그러니까 말입니다 갑자기 코스에 막 가운데만 자라는 거 아니야 음 제가 히틀러라면 칸예에겐 들어가기 싫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있겠군요 히틀러라면 히틀러 입장을 생각해보면 뭐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미 뭐 죽어서 별 혐오가 남아있지 않다면 미술을 했는데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미술을 한 지구에서 제일 센 사람으로 들여보내줘 하면 칸예죠 그렇죠 미술하고 실패해서 그렇게 망가줬는데 이 사실 반규대주의와 칸예웨스트에 관한 내용은 제가 훨씬 더 긴 버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냥 그 발언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만 간략하게 설명해 왜 유대인 코스프레가 중요했는지 말하겠습니다 칸예웨스트는 이런 발언을 한 이후에 아디다스와 계약관계가 끊기고 전 세계의 이지 오너들을 가슴 아프게 했죠 얼마 주고 샀는데 다음 시간에 또 말씀해 드리죠 갭과 콜라보한 라인이 폐쇄됐으며 이건 별로 아쉬워하지 않았죠 한국은 갭 많이 안 써서 사실상 사회적으로 나락으로 갔습니다 큰일 났어요 현재 인종차별적이고 혐오적인 발언을 하다가 한 방에 골로 가버린 건데 사실상 혐오 발언자 중에 가장 거대한 수준의 금융치료를 받는 인류사에서 그런 사람이 되게 됐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유명인의 혐오 발언은 이게 문제입니다 물 아래에서 수백 년 동안 잠들어 있던 미친놈이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들은 4월 초에 봤습니다 서북 청년단이라고 등에 써붙인 새끼가 4, 3대 제주도에 가 있다는 걸 극우적인 인플루언서들이 칸예웨스트를 두둔하고 나섰고 심지어 길거리에 칸예가 옳다는 현수막이 게시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현수막 옆에서 막 나치 경례 같은 걸 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칸예가 트럼프와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극우적 발언으로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을 대동해서 사람들이 경악을 하기도 했죠 네 우리나라 대통령 취임식 같은 분위기였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유대계 커뮤니티는 심각한 위협을 느꼈고 단결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원래 단결이 안 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도 알고 일상적인 차별에 놓여 있다는 걸 다른 인종들은 잘 모르기도 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죠 유대계 시민들의 경우에는 유대계라는 걸 안 다음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실제로 미국 시민들이 그런데 이제 더 뭉치게 됐다 이렇게 유대계가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유대계를 자처하고 나온 후보에 대해서 지지가 있었을 겁니다 제가 그 알실에 처음 나왔을 때 소개했던 단체 미국 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 AICAP 이 단체는 유태인들을 대표하는 이제 비영리 단체로 한 번 컨벤션 개최하면 2억 달러 그러니까 2,500억이 넘는 돈이 모이고 컨벤션 기간 동안 본인들의 정책적 방향의 협조를 잘해준 의원들의 순위를 매겨서 발표하기도 합니다 산토스는 유태인으로서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여러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야 이 사기는 큰 돈이 되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강력한 지지를 받았겠죠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 유대인인 척을 한 건데 이에 대해서 이제 뉴욕타임스의 칼럼이 올라왔어요 제목이 대체 왜 조지 산토스는 유대인인 척 했는가 미국 사람들도 이제 지금 차별을 받고 있는 존재를 왜 그런 코스프레를 해야 했나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이제 이 칼럼을 쓴 분이 반유대주의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분인데 이분이 정말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요새 같은 상황에서 유대인인 척 하면 인기가 올라간다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아야 하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쉬운 유혹은 겪어보지 않은 역경입니다 왠지 막 타이밍을 놓쳤을 것 같은 그림도 상상이 되네요 막 유대인이신가 봐요 라고 하는데 아니라는 말을 못해가지고 일이 점점 커지는 거 있잖아요 아 우회전 못해서 부산에서 서울 가는 그렇죠 그렇죠 유대계 조지 산토스 씨를 소개합니다 천명이 박수 쳐가지고 안녕하세요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눈이 확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아 저희 할아버지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웃긴 핑계를 나중에 댔거든요 곧 나옵니다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조지 산토스는 자기가 가난해서 학업을 다하지 못했지만 결국에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좋은 교육을 받은 엘리트라고 표방하고 나섰습니다 그런 캐릭터 이게 저는 어떤 교묘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엘리트가 아니고 본인의 노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해낸 자수성가형 엘리트라는 점을 어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 전체적인 줄거리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전에 소개했던 정치인인 전 LA 시장 에릭 가세트와 비교를 하면 이게 왜 어필이 되는 포인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짧게 얘기하려면 에릭 가세트는 아버지도 정치인이었고 본인도 미국에서 최고 명문대학 나왔고 로즈 장학금 받고 유학 다녀오고 교육자로 일하다가 정치계에서 뛰어들었습니다 엘리트 코스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엘리트 코스인데 이거는 다 아버지가 돈 대주고 좋은 조건에서 공부를 하고 이런 거죠 근데 산토스를 보면 본인이 똑똑해서 좋은 학교 들어왔지만 돈이 없어서 못 맞췄고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엘리트 코스와는 다르다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겪어보지 않은 역경은 정말 매력있다니까요 그들은 자신이 자수선거로 부를 읽었고 부동산을 13개나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죠 근데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가짜 역경을 이겨내고 가짜 재산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네 신기한 심리인 것 같은데 이제 뭐 신하원영 비평에서도 자주 나오는 말인데 뭔가 언더독이 승리하는 역경을 거지고 가난한 사람이 결국엔 승리하는 서사의 맨 앞에 사람들은 그의 어떤 비범함이 숨어있는 걸 더 좋아해요 예를 들면 왕족이었다든가 출신이 알고 보면 귀족이었다든가 어릴 때는 진짜 명몽 학교를 다녔다든가 라는 걸 숨어있으면 그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정치에서는 어떻게 발현되냐면 이런 사람이 매력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꽃길을 걸어온 엘리트가 싫다는 뜻이거든요 한국 정치에서도 당연히 거대 양당인 걸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주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 100년간 부자였던 사람들이 되게 많고 사회의 인프라라에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거기서 기생할 수 있는 검사 출신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쟤네들이 그냥 따뜻한 엘리트라고 공격하기 너무 좋아요 근데 반대쪽에서 여기 공격해야 되잖아요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민주화 운동 세력을 귀족으로 보이려는 획책을 지난 10년간 했죠 이걸 꽃길로 보이게 하려고 가장 중요한 건 양쪽이 같은 공격 방식을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걸 양쪽 모두 알고 있다는 겁니다 쟤네들은 편한 엘리트였어 꿀만 빨았다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런 엘리트에 대한 반감 이것도 제가 나중에 긴 버전을 통해서 얘기를 드릴 겁니다 더워지면 만나보시죠 미국이란 나라의 계급 간의 갈등이 워낙 심각하고 특히나 최근에는 엘리트 대 일반 시민이라는 구도가 많은 곳에서 언급될 정도로 사회적인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앞으로도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드릴 거고 근데 간단하게만 요약하자면 시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가인 미국에서는 엘리트에 대한 반감을 기반으로 한 포퓰리즘적인 성향이 항상 존재해 왔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는 그게 더 심화됐다는 겁니다 감성적인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비슷하게 한번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소리를 낸 경험 그게 바로 오큐파이 월스트리트죠 그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엘리트가 아니라 자수성가한 사람에 대한 선호가 있는 게 당연합니다 물론 이건 어느 나라에나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인맥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에 대한 불만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맨날 요새 나오는 뉴스에도 나오는 아빠 찬스라는 용어도 그렇고 근데 미국은 이게 좀 더 심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수성가에 대한 엘리트를 선호하는 게 분명히 있고 산토스는 이 점을 잘 노렸습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지금 정도 제가 이 일을 경험하고 느낀 거는요 자수성가라는 건 결국 정도의 문제거든요 어떤 역경에 있어서 얼마나 힘을 써서 내가 어느 정도의 상처를 입고 어느 정도의 결론을 내였느냐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걸 진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바깥에다가 이걸 내가 홍보하는데 쓰느냐 마느냐도 결국 정도 차이의 문제예요 조금만 말할 수도 있고 아예 이걸 휘장에 감아두르고 다닐 수도 있어요 어떤 연예인들 중에서는 자기 가족의 죽음이나 자기의 병을 계속해서 파는 사람들 평생 파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꼴배기 쓰는 사람들 제가 옆에서 자주 봤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정치인이 자기 역경을 팔죠 그 역경이 가짜율 확률은 너무나도 높습니다 너무너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이 저 사람 자주성가했다라고 뽑아준 대통령은 어맹뿌였습니다 그렇죠 자수성가 아이콘이었지 자수성가는 너무 매력있기 때문에 주로 거짓말하고 싶은 사람이 씁니다 네 그렇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거짓말 보시겠습니다 조지 산토스 금융계에서 엘리트 출신이었다 그것도 아니다 사실은 지금은 이제 그런 이미지가 많이 희석되긴 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처음으로 사회에 발을 디뎠던 이제 10여 년 전만 해도 미국의 대학생들이 가장 선망하는 직업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투자은행이었습니다 저 어릴 때도 미국에서 공부하는 친구를 보면 다 그랬어요 맞아요 이유는 당연한데 그때만 해도 초봉도 가장 높고 이후에 커리어를 쌓으면 가장 돈 많이 버는 직업이 문과 쪽에서는 투자은행에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20세기 내내 21세기 초 내내 1세계라는 곳들은 자신들의 기초 인프라를 다 어딘가로 그냥 하청해 하청 계약을 준 다음에 자기 나라는 돈만 굴리는 쪽으로 발전을 해버렸어요 이게 제일 심한 나라는 제가 체감하기로는 영국이었는데 영국의 학생들은 대학 다니면서 자기는 투자은행 그러니까 이런 금융계 못 가면 망해 죽는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요즘은 금융도 잘 안 되니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역량을 그냥 내다 버렸기 때문도 있어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새 가장 선만한 직업은 아무래도 빅테크 쪽에서 일하는 거 워라벨도 투자은행보다는 좋고 돈도 많이 벌고 또 이제 이후에 커리어를 싸면 빅테크에서 일하면서 큰 연봉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경험 바탕으로 창업을 해서 정말 큰 돈을 벌 수도 있고 이런 비전이 있으니까 코인 사기로 환탕치기도 합니다 하여간 저랑 조지 산토스랑 약간 동년배거든요 약간 동년배입니다 비슷한 나이 또래인데 이제 한국 나이란 말 안 해도 되죠 올해 서른다섯이에요 이 사람 이때만 해도 이때만 해도 투자은행은 학교에서 제일 똑똑한 애들 혹은 이제 가장 열심히 노력한 애들이 가던 직장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는 참고로 수포자라서 이쪽은 생각도 안 했는데 네 아마 뭐 제대로 들어갔으면 이제 뭐 09년? 2010년 정도 졸업했을 것이고 네 이 사람은 제가 미국 대학 다닐 때 잠시 참가하던 교내 모임이 있었습니다 모델 유엔이라는 건데 모델 유엔 한국말로 하면 모의 유엔이라고도 하고 모의 국제연합 이렇게도 부르는데 우리끼리의 유엔 그렇죠 변론 연습하는 동아리 비정상회담 맞습니다 학생들이 각 나라의 대사처럼 연기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겁니다 이게 전세계 이슈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치나 시사 문제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 혹은 이제 법적으로 커리어를 가고 싶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 편인데 거기서 회장을 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이제 제가 살면서 본 사람 중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열정이 엄청난 친구였는데 그 친구를 보면 옆에서 좀 질리는 거 있잖아요 흔히 만나기 힘든데 너무 부스런하고 하는 일을 너무 신나하고 이런 사람 보면 맥이 탁 풀립니다 그리고 자꾸 타락시키고 싶어 담배를 물리고 싶고 자 빨리 뭐 저렇게 열심히 살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이런 사람들은 지치는 기색도 없어요 너무 즐거워 에너지가 넘치고 이런 사람들이 저는 제일 열받는 건 뭐냐면 저한테 열심히 하라는 얘기 또 안 하는 게 제일 열받더라고요 아 힘들지 이래 걔는 다섯 개를 하고 나는 한 아이를 했는데 와서 힘들었겠다 이래 정확히 그거예요 그러면 나보다 좀 나쁜 사람이기라도 하든가 그러니까요 걔는 그러고 또 주말에 가서 찬양 인도한다? 맞아 제 경험은 다 그런 사람들 음악하는 새끼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아직까지 잘 살아남아 있어요 자선가 많네 그럼 좋은 거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보니까 골드만삭스 런던으로 취업을 했더라고요 아하 당시만 해도 뉴욕 다음으로 선호되는 이 로케이션이 런던이었는데 런던이 워낙 물가가 비싸다 보니까 연봉도 제일 많이 줬습니다 어쨌든 그래서인지 몰라도 저에게 투자은행이란 것은 커리어에 몰빵할 정도로 열심히 한 애들도 겨우 가는 곳이란 이미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금융계에 일하는 거는 엘리트들이고 심지어 조지 산토스는 금융계에서도 정점에 있는 두 곳 시티은행과 골드만삭스에서 일했습니다 지금 빅테크로 치면 구글에서 일하다 아마존으로 이직을 한 느낌 딱 봐도 아 이 사람 이력서 화려하네 싶은 경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88년생이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지어낸 거짓말이라면 이 사람의 상상의 머릿속에서는 세계에서는 제일 열심히 공부한 애가 잘나간다면 투자은행 가겠지라고 상상하지 않았을까 정치계에서 이렇게 금융계에서 일한 사람들을 선호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재무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을 결정할 때도 이런 전문성을 발휘해주길 원하기 때문일 겁니다 한국에도 점점 금융계 출신과 재무 관련된 부서의 관료들이 국회에 많이 흘러들어가죠 당연히 조지 산토스도 이런 경력을 내세워서 국가의 재정개혁을 주요한 정책으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사실 잘 모르지만 그렇지 참 사실 저는 여기도 공화당에 숨겨진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 이야기 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세상 어디에서든 혐오라는 것은 자기보다 약자가 내 몫을 뺏어가고 있다는 인식을 통해서 자라납니다 예를 들면 세월호 희생자들이 대입에서 혜택을 받아서 다른 사람 복수를 뺏어가고 있다 여성들이 여성가족부를 통해서 사회적 혜택을 훨씬 더 많이 봐서 남성이 피해를 본다 이민자들이 세금도 안 내면서 복지 혜택을 가져가고 있다 아니면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세금도 안 내면서 건강보험만 빼먹는다 이런 얘기들이죠 다 거짓말입니다 다 반대로 가야 진실입니다 신기한 거는 이거에 화내난 사람은 그렇게 화가 났잖아요 그렇게 화가 나면 찾아보지 않나? 아 제가 만난 대부분의 인간은 자기가 화가 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더 안 찾아보라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왜냐하면 자기 편향에 맞는 답을 안 내줄 것 같다는 본능적인 두려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정치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수기에 대한 갈라치기와 혐오를 퍼뜨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우아하게 들고 나오는 구호 중 하나가 재정개혁입니다 우아하게 들고 나오는 그러니까 내가 혐오 나는 혐오를 하고 싶어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에겐 재정이 중요해 복지 제도 때문에 우리가 다 죽을 수 있어 복지 제도가 이렇게 좋으면 누가 일을 하니 우리 세금으로 사람들이 놀고 먹고 있잖아 뭔가 이제 누가 들어도 짜치고 저급한 프로파간다를 재정개혁이라는 말로 포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재무적인 지식과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이런 프로파간다의 선봉에 서게 됩니다 깃발디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서사를 완성하는 겁니다 금융계에서 엘리트였을 만큼 돈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이 그러는데 지금 국가에 문제가 있대 그 문제가 뭐냐 하면 복지에 빌부터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어 이런 서사입니다 사실 이 정도 엘리트 필요 없고 그냥 유튜브 보고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하는 말 같습니다만 여튼 유튜브 보고 우리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려주려면 이 정도 간판쯤은 만들어주는 게 좋을 수도 있는 겁니다 공화당 입장에서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재정건전성이라는 단어로 포장을 하는 사람들은 트럼프가 본인의 주요한 정책 중 재정건전성을 내세우고도 재임 기간에 재정적자가 1조 달러를 돌파할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한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거 비웃던 대한민국이 딱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녹음하는 지금 시점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이걸 고민하고 있죠 그동안 상황이 안 좋아서 유류세를 안 받던 것과 자동차 개별 소비세 안 받던 것 다시 걷겠다고 지금 고민 중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세수가 너무 적게 걷힐 게 대한민국이 뻔히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인데 적자가 너무 심해서 그 전에 바로 이 정부가 들어오자마자 깎아줬던 세금을 다시 거두면 안 되나? 대기업 법인세? 결국은 대기업 법인세 깎아준 걸 서민들이 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거죠 그걸 이제 재정개혁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의 재정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문제를 가지고 있고 개선해야 할 방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재정에 대한 문제의식을 결국 혐오에까지 도달시키려면 그 논리적인 구조를 헐거울지라도 연결해주고 친절하게 설명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너무 쉬운 설명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정책에는 금융계 출신의 인사들을 필요로 합니다 조지 산토스는 그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너무 알기 쉽게 설명해주셨는데 아무리 들어봐도 너무 허접하잖아요 이건 마치 경제 채널에서 아무 말이나 하는 데에 여러 가지 레주멜을 가지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필요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그 새끼들 재작년까지 집사라 집사라 하던 그 새끼들이잖아요 그 새끼들이죠 그럼 저 사람들의 평생의 노력은 왜 필요한 거지? 이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네 어렵지 않습니까? 숫자는 의지가 들어있는데 팩트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저는 조지 산토스가 별로 안 미워지는 거예요 세상이 이 사기꾼을 원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느낌 네 그러니까 숫자 얘기를 왜 했냐면 혐오의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거예요 야 너 아니야 너 혐오자 아니야 그거 혐오 아니야 그거 팩트야 그렇죠 숫자 봐봐 너는 혐오를 한 사람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야 쟤들은 다 감성적인 얘기만 하고 있지 실제로 우리 똑똑한 사람들은 팩트를 뭐지 팩트 봐 이게 숫자야 이게 팩트야 라고 광팔아줄 기수가 필요했고 조지 산토스가 아니었어도 어떤 사람이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쉬워집니다 그 사람의 이 대단한 레주메가 진짜든 가짜든 중요하지도 않게 돼요 네 하지만 조지 산토스의 레주메 다 가짜였는데 아직 늘어놓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습니다 나성인과 함께 돌아오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XSFM입니다 전하 선대부터 내려오던 그 방식 그대로이옵니다 8시간 넘게 달여 냈느냐 네 8시간 넘게 달인 후 10분씩 4번 김을 빼고 불순물을 제거하였습니다 음 맛이 좋구나 어마어마하게 진상해도 괜찮은 게냐 네 남녀노소 누구나 드실 수 있도록 오랜 연구 끝에 나온 한방차요입니다 좋구나 이 한방차를 더쌍화라 명하노라 현대인에 맞춘 프리미엄 한방차 더쌍화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거? 유해물질 안전기준 통과로 믿을 수 있는 미끄럼 방지로 넘어지지 않게 안전하게 음식물을 흘려도 잠깐 실례해도 쓱 닦아주면 그만 강한 내구성과 보건력으로 집 꾸준 아이들도 거뜬하게 어? 갖고 싶어? 사람과 함께 동물과 함께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나성이는 저희가 다다음주 5월 첫주에 이 놀라운 똑똑한 멍청이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왜냐면 다다음주에 하냐면 다음주에 헬마우스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 그죠 헬마우스 쿼터 네 2023년 4월은 XSFM에게 살아있는 극우들의 달이에요 왠지 모르겠는데 아니죠 이제 어느정도 가문은 알겠죠 전광훈에 꽂혔어요 헬마가 알 것 같으면서도 몰랐던 놀라운 태극기 극우의 이야기들 다음주 이 시간에 헬마우스 쿼너에서 팩트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성님과 함께 다다음 주말에 돌아오겠고요 저희들은 헬마우스 코너로 마지막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오백일 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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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감사합니다.